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있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입니다 오늘은 N수생, N수를 결심한 수험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특별한 건 아닌데 용기도 주고 싶고 또 위로도 해주고 싶고 앞으로 또 어떻게 좀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짤막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시험이 어떻게 됐든 일단 시험은 끝난 거고요 지난 거고 물론 입시는 아직 끝나지 않았죠 입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어서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마음도 아플 거고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왔다면 그런 상황에서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지난 1년 동안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되라는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왔는데 결과가 내가 원하던 바가 나오지 않아서 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되게 막막하고 그런 어떤 되게 많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뭐 너만 그런 생각 드는 거 아니고요 누구나 수험생의 어떤 실패를 어떤 맛봤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통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너는 비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플 때는 아파하는 게 맞고요 슬플 때 슬퍼하는 게 맞고 감정이 좀 여러분들이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아닌 척하고 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결과가 어떻게 됐든 지난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수험생활을 겪으면서 내가 정말 점수와 관계없이 부끄럽지 않았다면 나 정말 열심히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당당해지세요 물론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런 게 좀 다르긴 할 것 같아요 사실 나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너 열심히 안 했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좀 객관적으로 자기를 바라봐야 되는 어떤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시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어차피 내년에 다시 공부할 거면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생각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생각이 지금 들지는 않겠죠 많이 힘들 테니까 많이 힘들 테니까 일단 선생님 이 말은 꼭 먼저 드리고 얘기할게요 수능은요 정시가 있고요 정시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남아있고 그리고 원서 영역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올해처럼 아무래도 이제 특히 국어나 영어가 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어렵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입시가 어떻게 형석이 될지 사실은 변수가 굉장히 많은 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원서 영역에 대해서 정보 취합에 대한 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는 게 일단은 내가 원하지 않는 대학을 간다 하라도 그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끝까지 여러분들이 유정의 미를 거두는 게 일단 맞겠죠 그래서 일단 그거는 절대 놓지 마시고요 놓지 마시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될 거야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일단 지금 이 캐스트를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 크게 선생님이 두 가지 두 가지 학생을 일단 분류를 해서 안내를 좀 드려볼게요 원래 선생님이 또 이렇게 캐스트로 이제 여러분 만나고 이런 거 그닥 좀 사실 시간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도 뭐 당연히 교재 개발하고 강의 준비하고 문제 만들고 이런 데에 사실 선생님이 더 노력을 기하는 것이 여러분을 위한 길이고 여러분도 쓸데없는 또 그냥 자꾸 이제 마음 약해지고 뭐 이럴 때마다 자꾸 찾아보고 감성적이 돼버리고 그러면서 시간 버리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또 먼 생각을 하게 되고 참 우리는 뭔가 수험생활을 겪으면서 고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고민들은 사실은 짧게 하면 할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역시 캐스터 영상은 길게 안 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학생은요 내가 이제 N수를 결심을 했어요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N수인데 그냥 공부를 안 한 거야 이런 분명히 N수정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요 그렇게 힘들지도 않아요 내가 N수를 결심했는데 별로 안 힘들어 그러면 작년 한 해 동안 너가 피나는 노력을 안 한 거예요 사실 공부를 안 한 학생들도 있을 거야 근데 이 학생들을 선생님이 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작년의 태도에 대해서는 맴매를 들고 싶죠 근데 이미 그건 지난 거고 지난 거고 따라서 이런 친구들은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서두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서둘러서 뭔가 뭘 이렇게 뭐가 좋다 뭐가 이런 거가 아니라 좀 하세요 하는 게 먼저인 거야 자꾸 뭘 찾아보고 뭘 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 정말 수능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교과서 공부부터 빨리 실행에 옮기는 게 맞는 거예요 실행에 옮기세요 그죠?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후로 일단 뭔가를 하고 나면 하면서 생기는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또 선생님이랑 또 물어보고 Q&A를 통해서 이런 작업들을 해나갈 수 있을 거야 빨리 하시는 게 맞고요 아마 이 퀘스트를 듣고 있는 많은 친구들이 사실 1번에 해당되는 친구들은 그래도 많지는 않을 것 같아 아마도 선생님 생각으론 이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작년 한 해 동안 선생님 전 정말 한다고 했어요 정말 열심히 한 친구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나 열심히 뭐 주변에서도 인정할 만큼 열심히 한 친구들이 있을 거고 나 때는 열심히 했는데 주변에서는 그덕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 말하는 게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억울해 막 억울해요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고 어쨌거나 자신이 판단하게 내가 나 정말 선생님 공부 열심히 했어요 다만 결과가 생각보다 뭐 그게 뭐 핑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시험이 정말 예상 어휴 국어 시험 너무 어려웠고요 어 영어 뭐 절대평가도 왜 갑자기 영어가 어려워졌고요 수학은 그냥 뭐 예측됐던 대로 사실 나와서 어 근데 뭐 실수가 또 많았고요 뭐 많은 변명거리가 되고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내가 생각하는 진심으로 나는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들면 어 지금부터 뭐 아 그래 다시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빨리 공부해야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다면 공부를 안 한 애들의 어떤 기초적인 게 모자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수능이 지식양이 부족해서 실패한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어 근데 그러니까 물론 그런 지식을 쌓고 이런 것보단 그냥 돌이켜보세요 어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되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뭔가 작은 균열 같은 뭔가가 있을 거야 어 그게 아마 개인마다 다를 건데 아마 선생님 생각으로는 그 대부분의 것들이 결국은 태도의 문제일 거예요 어 선생님 강좌에서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어 그래 내가 그래 열심히는 했지만 바다리는 어떤 자세 속에서 자꾸 어 교과의적인 걸 많이 탐닉하고 그죠 어 그리고 어 뭔가 어 자꾸 스킬적인 요소들 안 풀리면 자꾸 해설을 외우고 뭔가 어 어 감옥에 걸쳐서 비단 수학뿐만 아니라 그지 어 어떤 태도적인 문제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어 그런 것들을 딱 주변을 보시고 어 그리고 어 성공한 이제 주변 친구들이 있잖아 음 봐보세요 나랑과의 차이점이 뭐였는지 어 물론 성공한 친구들 중에서는 정말 어 그래요 운으로 그런 애들 있을 거고 그지 어 근데 그런 애들 또 신경쓰지 마시고요 왜 나는 운이 없지 남들과 비교하면서부터 내 마인드는 힘들어져요 어 그러지 마시고 그냥 너는 너예요 너 자체로 소중한 사람이고 어 분명한 건 한두번의 실패 뭐 여러분 아직 젊어요 어 선생님이 어 노차 얘기하지만 뭐 물론 이 퀘스트를 보는 30대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음 30대라면 어 선생님이 어 선생님이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선생님이랑 따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어 30대 때 지금 어 시험을 다시 준비한다고 이러면 뭐 특별한 뭐 개인사정도 있겠지만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들 이 퀘스트를 듣는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30대는 아닐 거잖아요 어 그렇다면 어 절대 시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 네가 정말 굳은 의지 정말 간절한 정말 간절한 그냥 뭐 그냥 점수가 안 나왔으니까 그냥 다시 하는 거 이게 아니라 어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나 정말 뭘 하고 싶은데 내 인생에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나 정말 뭘 하지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뭐고 내가 그걸 함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 줄 수 있는 게 뭐지 있어요 있는데 대다수의 우리 그 한국 학생들의 또 특징인 것 같아 이런 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어 뭔가 좀 더 알아보고 좀 대화도 해보고 그러니 뭐 주변 사람들 어떻게든 건너 건너서라도 찾아보고 대하다 보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있거든요 분명히 있는데 내가 그걸 끄집어내지 못하고 지금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그런 걸 끄집어내는 시기를 당분간은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식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어 너무 미리 또 작년에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제 올해도 그래 작년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되니 우린 더 열심히 해야지 좋은 자세인데 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여러분들이 어 좀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급하게 또 공부하진 않았나 어 이런 거고 이런 분들 아니야 지금 손이 또 이거 거꾸로 들으면 안 돼요 이런 친구들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 뭐가 됐든 뭐 일단 정말 간절함과 굳은 이지를 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결심을 했다면 어 뭐 선생님이 어 수능 수학에 있어서 만큼은 다른 방법으로 또 안내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 자신감 있게 어 하면 될 것 같고요 어 실행에 옮기면 될 것 같고 어 뭐 선생님 뭐 이런 말이 좀 부끄럽긴 하지만 어 어 사실 선생님 제자들이 엔수생이 많잖아요 그죠 어 어 선생님 뭐 뭐 오랫동안 물론 선생님이 재정반 강의를 또 해왔고 어 한번 아픈 경험이 있는 많은 친구들이 결국 선택한 그죠 어 그 이유가 어 그니까 분명한 건 어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 어 분명히 잘할 수 있거든요 어 어 시기에 좀 차이인 것 뿐이에요 어 어 그 시기가 절대 늦은 건 아니니까 여러분 용기를 좀 냈으면 좋겠고요 어 어 어 그 그죠 정시 최선 다 하시고요 원서 영역 최선 다 하시고요 어 어 그 시간 동안 어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느낌보다 미래에 정말 내가 간절하게 원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런 걸 좀 찾는 데 시간을 좀 여러분들이 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 뭐 마무리 할게요 선생님 뭐 길게 얘기하기보단 어 어떻게든 선생님 그 하루하루 막 뭐 잠자는 것도 힘들 수도 있고 그런데 용기 내서요 어 시간이 곧 음 힘이 될 겁니다 그죠 어 뭐 어쨌거나 짧지만 어 요 한 달가량의 시간이 또 금세 지나거든요 어 여러분 금세 지나면 또다시 여러분들이 그 샘솟아요 어 여러분 아직 음 잠잖아요 그죠 어 아직 이제 어 뭐 충분히 어 선생님 만약에 여러분 20대로 돌아간다면 나는 다른 인생을 살 것 같아요 네 어 생각만 해도 어 행복할 것 같은데요 어 그런 인생을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아시겠죠 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어 마음 다 잡고 어 힘내시길 바라 하겠습니다 네라 스튜디오의 양승진 이었습니다 으 으